수원시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원시 소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해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 불건전 업종과 사치향락업종 그리고 수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해당 기업이 작성한 피해확인서로 피해를 입증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보증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, 보증기한은 5년 이내, 총 보증규모는 180억 원으로, 수원시는 150억 원이었던 보증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18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. 수원아이티비 안은주입니다.